매콤 매콤 저 벌레 걸렸어요? 왜 그래요? 오늘의 먹방 햄버거를 30분 동안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해보겠습니다 형, 햄버거 몇 개 드세요? 나는 한 개 정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? 4개 제가 10개를 시켰거든요 10개? 그중에 2개가 틸엑스버거 큰 거 있죠, 제일 큰 거 네 그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8개가 대리버거 대리버거는 2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 3개 그러면 30분 동안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스타트 왜 대리버거 같다 저도 대리버거 같다 상당히 작아요 압축 표준 스킬 대리버거는 뭐 롯데리아 엄청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매콤 어? 잠깐만 고기가 있네 없는 줄 알았어 맛있다, 오랜만에 먹어도 옛날에 그 맛있어 응 오늘은 뭐 보여주고 자시고 할 게 없어 30분 동안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 이거 5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살 필요한데 그냥 먹고 맛있어 근데 운동 화나나 그래도 건강한 돼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보기 좋은 것 같은데 모델 할 사람이 이러면 이것은 좀 빠른데요? 나 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오늘 저녁도 굶었거든 촬영한다고 저도 이게 첫 개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? 저녁까지 안 먹었어 이거 먹고 응응응응응응 난 또 가서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 내가 먼저 먹었는데 네가 더 빨리 먹는다 근데 콜라 먼저 먹으면 근데 콜라 먼저 먹으면 금방 배불러가지고 지금 거의 5분에 하나 먹거든요 술이 그러면 한 12개 먹겠는데 딱 10개 맞추겠는데 자 두 번째 술이 먹으면 똑같네요 너 일부러 빨리 먹는 건가? 시간이 없어요 진짜 잘 먹는다 너 아 이러다 진짜 푸드파이트도 하는 거 아니야? 한번 해봐 형 그때 사이버거 5개인가? 너 혼자? 체육대회 때 아아 너 그때 학생이 할 때인가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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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큰데? 사실 이거 나 처음 봐 사실 이거 나 처음 봐 우와 아아 이건 좀 걸리겠다 아아 아 맛있겠는데 응 빨리 먹어 보겠습니다 이건 콜라가 좀 필요할 거 같아 응 아 그거 먹었다 맛있어? 일단 이거 다 씻어 먹어 보고 뭔가 대리버거보다는 소스는 좀 약해가지고 치킨 먹는 느낌 치킨이랑 빵 먹는 그런 느낌 소스가 좀 더 있어야 될 거 같아 약간 대리버거처럼 강력한 사실 내가 햄버거 먹을 때 한 개 먹는다고 했잖아 3개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일단 먹을 수 있어 아 이거 너무 쉽겠는데? 좀 쉬울 거 같은데 좀 쉬울 거 같은데 한 20분이나 남았어 생각보다 쉬워 4개? 4개 4개 밖에 안 남아가지고 하나당 10분 한 20개 준비했어야 됐다 어때요 맛? 처음 먹었을 때 딱 어디서 먹어본 느낌이 맛이 딱 느껴지는데 잘 모르겠어 치킨이 약간 치킨이 약간 팬더 느낌 치킨 로켓 맞아 그래서 살짝 난 급식실 생각났거든 이거 비하는 아닌데 좀 걸리네 막 실례 좀 걸리네 나머지는 너가 다 먹을래? 햄버거 7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5개도 먹었다며 2개 더 먹으면 되지 형 지금 몇 개지? 나 이제 3개지 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3개가 남았는데? 일단 다 꺼내 놓겠습니다 나 이제 이거 먹고 그만 먹어야 될 거 같아 4개 먹었어 저 운동 열심히 하면 되지 형은 운동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야 모델 하려는 놈이 맞는 옷이었어 굳이? 15분 남았고요 14분 3개 남았고 그거 먹고 5분에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티렉스에서 물렸고 티렉스에서 져버릴 거 같아 여기서 막혔구나 티렉스에서 응 너무 느리해지는 거 아니에요? 더 펄스 걸렸어요? 왜 그래요? 2개 먹을 동안 하나 먹으면 야 이러다 내가 다 먹겠네 야 또 다 못 먹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? 12분인데 창호야? 어? 그렇네 계속 딴청해요 빨리 먹는데 집중해요 아니 왜 시계를 봐 진짜 집중을 못 하겠어 햄버거만 봐 햄버거만 봐 입에 뭐가 있으니까 그냥 자꾸 씹는 건데 괜찮아? 근데 너는 지금 어때? 그냥 계속 달리는 거 음 딱 참 먹고 싶다고 그냥 들어가겠네 생각했는데 되나오기 시작해 여보? 근데 먹방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다 먹냐 근데 진짜 찬우야 9분 남았어 9분씩이나 남았어 맛있지 근데 맛있어 나도 할 수 있다 맨 처음에 10개 씹을 줄 알았는데 그니까 그니까 아 상관 근데 대단하다 7분 20초 이거 빨리 먹을게 아 행복해 나도 점점 더 버린 거 같아 어? 먹고 왔다 뱉을까? 응 음료 마시는 쪽 안에서 이 사람이 먹어야겠죠 아 야 내가 밥 먹을 테니까 그러면 너 먹을래? 응 형 진짜 밥 먹을게 응 너 빨리 먹어 응 응 응 내가 1분 남았어 사누님 국삽기입니다 와 야 넌 근데 운동할 수 있잖아 사누야 그냥 운동하니까 힘들어 그거 하고는 할 수 있네 들어가지가 않네 들어가지가 않네 나 이제 한동안 햄버거 안 먹으려고 한동안은 뭐야 이번 년도 이번 년도에 햄버거는 없어 나 오늘 아플 예정 목표 탈래? 병원 갈 예정 어떻게 오셨어요? 햄버거 6개 먹고 가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러면 너 안 먹었지 아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저희는 30분 동안 10개를 다 먹지 못했습니다 9개 반 솔직히 티렉스 버거 아니었으면 10개 다 먹었지 그건 진짜 맞아 맞아 오늘 어떠셨어요? 먹방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다 아 거꾸로죠 네 시작 처음에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햄채멥 3개 반 저는 6개 네 6개 더 다음에 좀 더 레벨업해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먹방 여기까지 아 배불러 나 진짜 병원 가야 돼 아까 점심 약속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?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0